저는 듀오링고를 가끔 쓰는데 오래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 나름 경쟁사로서. 제가 작년에 티티믹에서 새로 나온 스토리즈. 스토리즈를 처음 써봤어요. 작년에 나오자마자. 좀 아쉬웠거든요. 왜요? 뭐가 아쉬웠어요? 지금 현우 선생님 바로 옆에 한국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외국인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한테 이제 스케줄을 짜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1대1대1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이탈리아어를 두세 시간 공부하면서 6개월 뒤에 유창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현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똑해서? 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현우 선생님이랑 찍는다고 게시물 올렸거든요. 게시물 올렸을 때 저 한국인 구독자분이 1세대 유튜버랑 콜라보도 찍고 막 디지 성공했네 이러면서 약간 응원을 해주셨는데 1세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세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언제? 2006년? 2006년에 유튜브가 처음 생겼던 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채널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구글에 인수가 되었고 그 뒤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유튜브 자체가. 그래서 아주 초창기부터 했었죠.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이셨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질문 주셨던 톡투민코리언을 우리 시작한 거 맞죠? 네네. 맞아요. 톡투민코리언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관련이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원래 이제 비보잉이라는 거를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었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하는데 그때 디지털 카메라에 동영상 기능이 처음 들어갔어요. 1초에 12프레임씩 딱딱딱 끊기는 GIF 느낌으로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장을 많이 하는 건 좋았는데 가끔씩 하드드라이브가 에러가 나서 파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유튜브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올렸던 영상은 아마 비보잉 영상들이었어요. 저 혼자 보려고 드라이브로 쓰셨네요. 그렇죠. 올렸는데 누가 코멘트를 남기고 구독? 그때 구독이 있었나? 아무튼 뭔가 계속 노티피케이션이 오더라고요. 이메일로 그러면서 그중에 어떤 누군가가 혹시 한국 사람이면 한국을 좀 보여달라 이런 코멘트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한국 관련 콘텐츠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때 유튜브는 어땠나요? 지금이랑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고 평화 아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래요? 다 러브 다 좋아요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있었던 기능 중에는 그 비디오 응답이라는 게 있어서 네 비디오 리플라이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재미있으면 거기에 비디오를 댓글로 올릴 수 있는 게 있었고 그 비디오 응답이면 그걸 처음 발견하면 그게 어느 비디오에 대한 비디오 리플라이인지도 보였고 아 네네네 작은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다가 유튜브가 언제부터 좀 커지고 채널도 언제부터 조금 커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한국 기준으로는 2010년이었어요. 아 네 유튜브 코리아가 네 뭐 JYP나 SM엔터테인먼트나 그런 곳들 빼고는 네 개인에게 수익화를 열어준 게 네 2010년이었거든요. 첫 세 개 채널에만 열어줬어요. 그 중에 제 채널이 하나였고 아 진짜요? 2010년에 최초로 열어준 채널 중에 하나였고 그럼 1세대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코리아 구글 코리아랑 같이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로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행사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 그때부터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유튜브를 혼자서 해오시다가 티티믹까지 티티믹을 오픈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궁금한데 네 그때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때 아직 학생이었고 뭐 이것저것 휴학도 해보고 한국은 휴학을 좀 최대한 당겨서 하면 3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군대 휴학 빼고 네 5년 반까지 쉴 수 있어요. 아 몰랐어요. 군 휴학은 이제 안 치니까 아 그래서 3년까지 저는 다 썼었고 그래서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이것저것 일을 해보다가 드디어 27살에 외국을 처음 나가봤어요. 여권을 처음 만들어서 27살에 처음 나가보고 아 넓은 세상이 있구나 영어를 한국에서 이미 다 배웠는데도 영국도 안 가봤고 미국도 아마 서른 넘어서 가봤나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 아 뭔가 한국과 관련된 아 나는 한국인이구나 네 이런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외국에 나가서요? 네 외국에 나가보고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고 팟캐스트들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된 제대로 된 팟캐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있던 다른 팟캐스트들하고 협업도 해보고 나 한국어 레슨 쓸 수 있어 나랑 같이 일해보자 해서 여기랑도 해보고 저기랑도 해보고 하다가 다 외국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또는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안되겠다 한국 회사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네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해서 네 저의 지금까지 첫 직장이에요. 아 와 오래 했죠. 네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티티믹 설립 일자 그렇죠 톡투민코리언 또는 티티믹은 2009년이었고 네 처음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본 거는 2008년에 졸업과 동시에 네 일단 뭔가 내고 뭘 할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영어 교육 쪽도 생각해봤었고 오 한국어 교육 또는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다가 네 아니야 역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 해서 이름부터 정하고 네 톡투민코리언 아주 빠르게 정했어요. 진짜요? 혼자 정하신 거예요? 거의 그랬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름 정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톡투민코리언 정해놓고 뿌듯했고 지금까지도 아주 뿌듯해요.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티티믹으로 줄여진 거는 언제예요? 그건 제가 줄인 건 아닌데 제가 뭐 귀엽고 애교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애칭을 붙이는 건 상상도 못해봤는데 그때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먼저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네 괜찮네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네 그게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는 트위터라는 것이 생겨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이었지? 한 10년 전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톡투민코리언은 16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디가 15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톡투민코리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그 티티믹 TTMIK 해볼까 해서 됐어요. 아 진짜요? 지금 아직까지도 티티믹인가요? 트위터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다 TTMIK고 유튜브랑 틱톡, 페이스북 톡투미인코리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티티믹이 톡투미인코리언이 첫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뭔가 다른 회사 한번 다녀보고 싶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한? 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직장들 오퍼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네 그냥 사람들이 아는 직장들 근데 관심 전혀 없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회사를 내가 키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곳이 있고 그냥 저분들에게만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은 곳이 전혀 하나도 없었고 한 번도 다른 길을 선택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기업을 톡투미인코리안이라는 곳을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비결도 그런 맥락인가요? 비결은 뭐 비결이라고까지는 비결이라고 하면 뭔가 놀라운 네. 매지컬 팁 같은 그렇죠. 매지컬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일단 만든 거 자체가 제 그 당시 깊은 관심사들의 총집합이었고 영상 만드는 거 좋아했고 미디어 제작 책도 만들 줄 알았고 그런 아르바이트로 출판사 일도 많이 해봤었고 했거든요. 그랬고 웹사이트도 그냥 관심이 있어서 만들 줄 알았어요. 약간의 코딩? 초보 프로그래머? 그런 느낌? 그래서 다 모아서 했던 거였고 네. 그리고 이걸 하면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믿어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고 아무도 저한테 도대체 왜 그거 하냐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생각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줘서 부모님도 와... 그래서 오래 한 거죠.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혼자서 길을 찾아 떠난 지 제가 한 반년 정도 됐거든요. 회사에서 나오고 이제 혼자 앞으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현우 선생님은 한 어느 정도 했을 때 좀 만족스러울 만큼의 그런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만족이라는 건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한 10년 됐을 때는 네. 진짜 잘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도 한 3년 차 됐을 때 처음으로 책들이 나오고 서점에 책이 깔리고 그랬을 때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시작했는데 2013년, 14년, 15년에 KCON에 3년 연속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행사하고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옆에 유명한 한국계, 아시아계 영화배우들 앉아있고 그럴 때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3년 차에 느끼는 그 기분이 있었고 5년 차 있었고 10년 차에 좀 팀이 커졌거든요. 한 11명에서 갑자기 한 17, 18 이렇게 됐을 때 두 배가 두 배 됐을 때 느꼈던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서른 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느끼는 것도 좀 다르고 그때그때 그 페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들이, 국면들이 있어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6개월 되신 시점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확신이 있나요? 음, 저는 항상 확신이 있는 편인데 조금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는 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약간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수용을 해야 되나 하는 느낌. 아, 그러면 흔들리는 건데요. 조금 흔들리고 있었나 봐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힘도 가끔 필요한 거고 흔들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나만의 색깔, 디디라는 사람만의 색깔은 확실히 찾으신 것 같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걸 애써 찾고 있는데 못 찾으시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티티믹을 좀 오래 해오셨고 거기서 저는 티티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책이거든요. 되게 예쁘고 구성이 재밌는 그런 책들인데 혹시 톡토미인코리안에서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아니면 교육할 때 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네, 많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좀 외롭게 혼자서 무슨 오르막길을 돌을 굴리듯이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펼쳤을 때 졸리거나 책을 펼쳤을 때 압도되거나 너무 뭐가 많아 이러면 그거는 교재를 쓴 사람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술술 읽히고 빨리 영어로는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장이 잘 넘어가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 싶었고 교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팟캐스트 레슨이라든지 처음에 우리는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비디오도 좀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쉬운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홍대를 걷거나 경희대를 가거나 서강대, 건국대 이런 데를 갔을 때 보는 유학생들은 전 세계 학습자들 중에서 크기 일부분만 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아직 자신의 도시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게 좀 그래도 이끌어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막막하니까. 막막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럼 티티믹이 팟캐스트로 시작했다가 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음. 일단은 확신은 있었는데 방법은 몰랐어요. 어떤 걸 몰랐냐면 돈을 버는 방법. 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나보다 더 잘 그 당시에 지금은 많아요. 네. 그 당시에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고 네.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그거를 먼저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래서 모였고 네. 사람들한테 한 일단은 모은 돈을 써가면서 생활하면서 콘텐츠를 무료로 뿌리고 나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고 네. 페이스북의 좋아요 이게 몇 만이 금방 모였어요. 그 당시에 몇 만은 대단한 거였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200만 명보다 그때 페이스북 한 3만 명 5만 명 이게 더 큰 일이었어요. 금방 모였고 네. 그 덕분에 사람들한테 저희 이제 뭘 팔면 사주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와우. 그래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책을 팔면 사겠다. 책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전자책을 팔면 사겠다. 네. 모바일 앱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여서 모바일 앱을 만들면 사겠다 했는데 앱은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그 당시에 앱들이 다 1.99달러에 판매되던 시절이었어요. 2.99 나왔다? 판매? 네. 앱이 다 무료였고 그 당시에 앱스토어의 모든 앱들이 0.99, 1.99였기 때문에 네. 돈이 안 됐어요. 아... 2.99 도둑놈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책부터 해보자. 그래서 책을 내게 됐죠. 아... 그럼 처음에는 이북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종이책으로? 처음에는 이북으로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간단한 이야기 책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2.99, 4.99 조금씩 조금씩 가격을 좀 다르게 해보고 네. 그러다가 출판사들과 뭔가 연락이 닿아서 책들을 찍게 됐죠.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책으로 바꿨던 그 선택이 어떠신 것 같아요? 바꿨다기보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디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다른 한국어 선생님들에게도 추천해요. 책 책이... 책 방금 영어처럼 들렸네. 약간 트랙? 네. 그 책을 책을 많이 팔 수 있어서가 아니고 점점 사람들은 이제 책을 덜 사고 네. 저희도 책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책을 사람들이 덜 읽는 게 보여요. 근데 일단 책이 한 권이라도 있었을 때 주는 신뢰감 또는 그걸 한번 해봤다라는 선생님이 또 짤 수 있는 커리큘럼 네. 약간의 레벨업이 되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46권을 냈어요. 46권을 내서 책을 많이 내고 나니까 누가 봐도 톡팀인코리어는 한국어 커리큘럼을 제일 잘 짜는 팀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제일 잘 짜거든요. 제일 많이 짜봤고 네. 네.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저도 뭔가 좋은 소재를 찾으면 책 한 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추천합니다. 전자책은 언제든지 낼 수 있지만 출판사도 이거 돈 되겠는데 어느 정도? 적어도 3천부, 5천부 팔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이 서야 책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좀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받던 질문인데 웃기다고 생각했던 질문인데 현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우가 아니라 왜 그렇게 잘해요? 라는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이 있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잘하시나요? 그거는 뭐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똑똑해서? 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못하면 이상할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공부? 공부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물론 다 하셨겠지만 인풋, 아웃풋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좀 집중해서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말하기는 한국에서 많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그래도 열심히 혼자 말 많이 하고 녹음해보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 디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아, 저의 감성이죠. 채널의 테마인 카세트 테이프를 실제로 사서 90분짜리 또는 120분짜리 한 면에 45분이냐 60분이냐에 따라서 그걸 사서 저는 처음에 120분짜리를 샀어요. 내가 영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0분 혼잣말 금방 채우지 뭐 뭐 쉬는 시간이 10분씩인데 이틀이면 채우지 했는데 120분 다 채우는데 한 두 달 걸린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 말도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 거 채우면서 연습했었고 하나에 집중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인가? 를 계속 의심했어요. 이 문법책의 한 챕터, 챕터를 순서대로 보다가도 딱 열었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 공부를 한다면 거의 100% 효율을 내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어떤 책을 샀다가도 나랑 안 맞네? 그러면 버리고 아깝지만 안 보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효율을 신경 쓰면서 모든 시간을 좀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공부한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천 시간 이상 공부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다 실력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공부는 했는데 실력 안 내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이 나와서 지금 현호 선생님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다양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본 게 5개? 네.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6개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한 양에 비례하더라고요. 한국어가 당연히 모국어니까 네. 영어는 뭐 디디 선생님도 영어랑 일본어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아우. 배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딱 그 순서예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래서 이 6개로는 친구들이랑 놀거나 여행 갔을 때 가족이 있으면 통역해주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정도고 네. 요새 이탈리아어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탈리아어는 어쩌다가 배워야지 생각하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완전 초보가 돼 보고 싶었어요. 와. 얼마나 이게 좀 짜증나고 네. 답답하고 가는 길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 네. 근데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튜터 선생님이랑 만나서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데 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면서 네.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은데 계속 말해요. 나 생각은 있는데 지금 단어를 몰라요. 아, 아, 아. 네. 아, 그런 과정을. 근데 그렇게 많은 언어를 공부하셨는데 그 여행도 자주 가세요? 그 나라들? 어, 그러니까 26, 27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기 때문에 네. 좀 결핍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돈만 모이면 거의 갔었고 음. 코로나 때는 누구나 못 갔지만 음. 음. 그 전에는 그래도 돈이 모이면 1년에 두세 번은 가려고 노력했고 아. 올해도 작년에 너무 바빠서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어머, 네. 그래서 한 11월쯤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세 번 갔다 왔고 네 번째 여행을 다음 주에 갑니다. 어, 어디로 가세요? 궁금했어요. 미국. 아, 미국 가세요? 어느 지역으로 가시나요? 그, 라스베이가스. 네. 갔다 올 거예요. 가족 여행인가요? 가족 여행인가요? 네. 애들 없이 가요. 최고죠. 네. 최고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행 많이 다니고 있고 다니면서 원래 제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찾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를 지금 공부해보셨는데 이 언어를 배울 때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방법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인풋, 아웃풋. 네, 많죠. 그다음에 학습이냐 습득이냐 많은데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많은 시간을 쓴다? 저의 접근은 그거였어요.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간이 있어도 흥미가 안 생겨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재를 잘못 골랐거나 유튜브 채널을 잘못 골랐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가 시간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이걸 어떻게 꽉 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듀오링고를 가끔 쓰는데 오래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냥 어떻게 나름 경쟁사로서 그쪽은 너무 크고 우리는 요만한 조약돌이지만 듀오링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려고 어떤 거 만드는지 보려고 보는데 저한테는 오래 할 수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오히려 책 읽고 그런 게 더 오래 할 수 있고 그렇구나. 방법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디디 선생님은? 최고의 언어학습법이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즐기는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즐기면 이게 진짜 언어학습이 최고로 잘해진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즐거우면 최고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약간 재미없게 표현했는데 즐겁게 하는 걸 추구하는 건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을 채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잘하게 되는 거는 따라오고 그리고 저는 좀 재밌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잘하는 타입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무서운 이야기 하시고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고 한복 같은 거 입고 아, 맞아요. 뒤에 거기는 어디예요? 집 아니죠? 거기가 경주예요. 경주. 경주 놀러 간 김에 네. 그 한옥 뭐라고 하죠? 한옥 숙소? 빌려가지고 찍었어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런 거를 재밌는 거 맞죠? 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만들 때 조금 소소한 재미예요. 그런 디테일 신경 쓰기.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현우 선생님이 정말 오랫동안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우 선생님 바로 옆에 한국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외국인이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국인한테 이제 스케줄을 짜주셔야 돼요. 그런다면 어떤 구성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하루에? 시간이 네. 그건 괜찮아요. 무제한? 네. 그냥 현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1대1대1로 할 것 같아요. 뭔가 강의를 보고 책을 보고 하는 거를 1 그 다음에 공부 1 네. 그러니까 인풋이죠. 네. 일하고 글 쓰고 말하기 연습해보고 이런 리허설을 1 음 일종의 리허설이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놀고 놀고 네.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아 쇼핑하고 이런 거 있죠. 대화를 하고 근데 그 대화가 그 튜터랑 대화하는 거는 저는 그 두 번째 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연습이니까 네. 튜터와의 대화는 굉장히 안전해요. 내가 진짜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선생님이 끝없는 관용을 가진 나에게 돈을 받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 말고 가서 좀 위험한 환경에서 네. 못 알아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말해보는 거 그렇게 1대1대1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찾기 쉬운데 세 번째는 찾기가 어려워서 네.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동호회를 가거나 네. 그거는 근데 한국분들이 해외에서 어학연수 갔을 때 한국인들을 피해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한국을 안 쓰고 그냥 그 언어만 쓸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닌다. 그런 게 있겠죠. 네. 찾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 되어 있는 어플도 많고 요즘에는 맞아요. 믿업이나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는 어플도 많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세 번째가 이제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취미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 비보이들하고 어울릴 때 외국인들 만났을 때 프랑스어도 많이 써봤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 네. 취미활동하면서 친해지고 네. 그러면 몇 시간 오랫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은 좀 이상적인 공부 시간 같은 게 있으세요? 생각하시기에? 저의 개인적인 이상적인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 하루에 4시간? 네. 이거는 제가 아내한테도 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시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하고 싶다.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만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4시간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상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정도? 실제로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고 음 맞죠 맞죠. 아 효율을 생각해서 4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식사 시간 빼고 하루에 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을 나눈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일하고 어느 정도는 활동, 운동 같은 거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면 좋겠다. 네. 저는 지금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 그 이탈리아어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세요 요즘? 일주일에 한 2,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아 가볍게 배우시는군요. 네. 선생님하고 만나는 50분 앞, 뒤로 조금씩 예습 복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볍게. 음. 그러면 이탈리아어 배우실 때도 그 뭔가 책을 사셨어요? 강의를 구매하셨나요? 일단은 책은 잔뜩 샀고요. 잔뜩. 네. 집에 책 사놓고 언제 볼지 모르니까 사놓고 튜터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는 자료 같이 보고 그 정도예요. 제가 책으로 언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저는 책이랑 좀 친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글자를 읽고 뭔가 책장을 넘기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그 책의 잘못이죠. 아 그래요? 그 책이 재미없었던 거죠. 아. 그리고 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 책으로 항상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책으로만 한 건 아닌데 책이 좋은 점은 음... 뭐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인데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네요. 아주 예전에 들었던 비유예요. 벽을 두껍게 화장지로 이렇게 덮고 싶어요. 근데 얇게 이렇게 한 겹씩 한 겹씩 덮으면서 가다가 또 한 겹씩 한 겹씩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멀리서 물에 뭉쳐가지고 던져서 빈틈이 안 생기게끔 노력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책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빈틈 없이 A부터 Z까지 쭉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고 네. 보통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두껍게 잘 붙어있고 네. 어느 부분은 비어있어요. 아. 저는 그 비어있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 저는 일본어도 거의 말하면서 배웠거든요. 말하거나 오디오 들으면서 배웠거든요. 6개월 정도를 그냥 오디오만 듣고 히라가나를 그 후에 배웠어요. 음... 말을 할 줄 아는데 히라가나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하루 만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네.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문법을 대충대충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은 알긴 알아요. 음... 근데 저는 즐겁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뭐 빠진 부분들이 보이는 게 네. 자꾸 말을 돌려서 해야 되고 아, 네네네. 이 말이 있는데 길게 풀어서 말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구나. 저의 일본어랑 영어는 지금 굉장히 비어있거든요. 중간중간. 아, 그래요?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근데 겉으로 티는 안 나니까 아,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좀 특히나 말하기랑 음... 단어, 단어랑 말하기 네.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일단 단어부터 이야기하면 네. 단어를 거의 처음 공부하고 다 외워질 거라고 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실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배우고 또는 접하고 잊어버리고 음... 그리고 그 단어 목록만 배울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 음... 그 단어가 들어간 어떤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음... 그 단어를 여러 면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음... 거의 대부분 외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다양한 곳에서 해당 단어를 접해라 음... 라고 추천하고 싶고 음... 일단 한번 보고 나서 다른 종류의 매체를 많이 접해야 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막 여기서 나와요. 아, 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단어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빠르게 배워지는 것 같고 음... 말하기는 많이 해보는 게 최고죠. 많이 해보는 거 음... 그... 의외로 좀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식으로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이탈리아어를 두세 시간 공부하면서 음... 6개월 뒤에 유창할 거라고 음... 기대하는 건 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고작 150시간 공부해놓고 네. 어떻게 플루언트하게 되겠어요. 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10배를 해야 될까 말까 아... 그래서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분 정도 말하기에 쓰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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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간을 들인 만큼 보이는 건 뭐 어떤 분야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떤 순간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느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순간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 뭐... 스텍했다. 여기 뭔가 갇혀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벽을 깨고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들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음... 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음... 그... 영어로는 스텍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플라토 지금 플라토를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플라토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제자리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공부를 계속 하기만 한다면 음... 올라가고 있는 거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건데 음... 약간 계단식이 아니라 계속 가고는 있다. 음... 저는 그 개념에 동의하고요. 음... 음... 일단 제자리 걸음을 오래 했다고 느낀다면 음... 좀 환경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음... 환경을 책도 다른 걸로 써보고 음... 어... 톡투민코리어만 봤다면 디디 선생님 것도 봐보고 디디 선생님 거만 봤다면 톡투민코리어만 봐보고 좀 밖으로 나가보고 동호회도 바꿔보고 선생님도 바꿔보고 네. 이런 환경을 바꾸는 거를 추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기대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야 라고 생각했던 걸 좀 다시 다 리셋 나 왜 배우는 거지 한국어 나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일본어 왜 배우는 거지 생각해보면 어... 잠깐만 이 정도도 괜찮잖아 음... 라고 생각하면 음... 어... 이대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공부하면 그때는 그... 전혀 동기부여의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리셋을 하면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계속 늘고 있는 거고 또 한 번 계속 갇혀있는 느낌이 들면은 한 번 그 환경을 싹 바꿔보는 것도 목표도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네. 제가 올해 중국어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음... 제가 중국어 HSK를 3급을 일단 쉽게 패스를 하고 음... 네. 그리고 자랑은 아니고요. 똑똑하다. 3급은 쉬우니까 슈크패스를 하고 4급을 바로 등록을 했어요. 아, 네. 근데 똑똑하지 못하게 시험 날짜를 시간... 시간을 잘못 봐서 네.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아... 근데 4급은 붙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맞아요? 네. 모의고사 풀어봤을 때 네, 네, 네. 바로 또 이제 5급을 도전했죠. 근데 5급이 떨어진 거예요. 네.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또 약간 문턱에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음...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4급도 3급도 붙을 만큼 공부 시간을 안 썼거든요. 음... 그러면 저는 지금 되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나 지금 당장 중국 비자 받아서 중국 가서 혼자 굉장히 애 먹을까? 아니거든요. 음... 어... 그러면 지금 해피한 거 아닌가? 음... 내게 필요한 건 딱 이 정도다. 음...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도. 네, 그렇군요. 음... 그리고 갑자기 티티믹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작년에 티티믹에서 새로 나온 그 티티믹 리... 스토리즈 스토리즈 네, 한국 한국 발음으로 스토리즈 괜찮나요? 맞아요. 스토리즈를 처음 써봤어요. 작년에 나오자마자.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어... 그 상황에 좀 아쉬웠거든요. 아, 네. 왜요? 뭐가 아쉬웠어요? 티티믹 스토리즈 아, 왜 아쉬웠냐면 네. 어... 어... 제가 그때 딱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떤 걸 할지 좀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네. 어... 제가 팟캐스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에 읽기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희가 먼저 선수를 쳤군요. 네, 선수를 쳐가지고 저의 마음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네. 어... 제가 그 약간 기획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뭔가 사용도 편하고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도 좋고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보고 많이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뭔가 기회를 빼앗긴 느낌을 좀... 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로서 네. 네, 그걸 예쁘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도 그게 아직은 정말 1단계라서 앞으로 그... 로드맵? 네.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은 로드맵들이 있어요. 아직 천천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더 뭔가 기능이 생기나요? 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팀에 이제 그것만 담당하실 분이 또 합류를 하셔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빠르게 좀 늦어지겠다 싶어가지고 2020... 거의 1년? 2022년 초부터 네. 기획을 시작해서 네. 2년 걸려서 만든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전부터 기획을 하셨네요. 네. 굉장히 기획을 길게 했고 이야기도 그 안에 1500편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다 작성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해서 지금 나왔고 네. 네. 굉장히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네. 를 전문 작가님들이 직접 쓰신 거예요? 어... 그 이야기 작가들은 아니신데 어... 교원분들과 또 글을 써보신 분들과 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네. 외부 팀이 꾸려졌고 그분들이 1차로 써주신 이야기를 또 저희 팀에서 각색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전문 성우들하고 또 일을 하면서 녹음을 해봤는데 들었을 때 좀 부자연스러운 게 또 있잖아요. 뭔가 성우톤이었어요? 아니요.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야기 문장이 아 문장 자체가 그런 것도 고치고 음... 그렇게 여러 번 정말 세벌구이를 해서 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준비가 필요했던 게 계속 그렇게 고치고 고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나요? 사실 컨텐츠도 오래 걸렸지만 앱 개발 자체가 오래 걸렸어요. 아... 이게 그...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오디오와 텍스트의 싱크라든지 거기에 단어장 개발이라든지 생각보다 그 뒷면에서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에러도 굉장히 초반에 많아서 그거 잡고 그렇죠. 출시까지 좀 많이 한 세 번, 네 번 어떤 모기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번, 네 번 늦춰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아직 스토리즈의 다음 단계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네. 뭔가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좀 공개가 가능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말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완전 자세히는 안 되는데 이제 스토리즈도 Talk to me in Korean에서 강의도 만들어보고 책도 만들어보고 결국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준별 읽기 자료가 없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면 Talk to me in Korean에서 지금 제공 안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하기 코스 아닌가요? 어! 말하기! 네. 맞는데 네. 코스가 아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하기! 네.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하실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2월 전에 네. 론칭이 될 거예요.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바쁘시겠어요. 지금. 4개월, 3개월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특히 말하기가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느꼈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도 그 말하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웹사이트 바꿔서 커뮤니티에 녹음 올리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또 본인이 열심히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뭔가 해결책을 생각해내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티티믹을 몇 년? 몇 년 정도 하고 지금 15년 15년 채워요. 그러면 앞으로 이 티티믹이라는 회사와 함께 좀 해나가고 싶은 것들 그런 목표 새로운 목표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오래 할 거고 더 10년 15년 더 오래 할 것 같고 제가 그때도 똑같이 강의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아직 한국어 관련해서 저희가 못 채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시험 쪽은 거의 약간 겉만 건드렸고 그 다음에 말하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그 다음 한국어도 어떤 외국인으로서 배우는 게 있고 한국인으로서 배우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이사를 오셨을 때 2주 오신 분들이 배워야 되는 한국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차차 할 예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뭔가 디디 선생님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네. 디디는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개인적인 질문 제가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티티믹도 팟캐스터를 시작을 했었고 뭔가 이런 저런 뭐라고 할까요? 초보 팟캐스터 시작하는 유튜브에게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초보가 아니시고 초보가 아닌가요? 그냥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미 프로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시는 거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많은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발행 스케줄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올렸고 비디오 유튜브도 물론 좋지만 아마 50분짜리 40분짜리 올리시는 거는 오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디오가 힘이 굉장히 커요. 아시죠? 왜냐하면 비디오는 유튜브는 내가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이 공간이 그 유튜브 화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여요. 옆에 뭐가 있어도 누가 지나가도 근데 오디오는 눈을 다른 곳에 두고 그 화자 진행자를 내 부엌으로 내 방으로 내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세상 모든 곳을 다 간 거죠. 남극기지에서 들으신 분도 있었고요. 미군기지 한국 미군기지에 있다가 이라크 파병을 가신 분이 이라크에서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듣고 있다라고 이메일을 주신 적도 있었고 한국이 그리울 때마다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오디오가 가진 파워는 엄청나거든요. 그들의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났다? 놀라운 거죠. 유튜브는 어? 나 유튜브에서 봤던 사람이야. 이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긴 시간 하시는 거 아주 잘 하시는 거고 많은 콘텐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거의 정답에 가깝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뻐요. 네. 그냥 안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현우 선생님과 티티믹 팀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 학습 여정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AI도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한국어 학습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배울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그런 거는 AI가 절대 대체를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제가 만난 구독자들도 이제 티티믹을 거쳐서 온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 구독자들과 제 구독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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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거기에서 많은 어떤 수익과 다음에 자유 이런 게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계속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지금 15년 전에 시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생활들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오래 할 줄도 몰랐고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할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죠 미래는 그리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